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버프프리저 좀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 이번 버프 깨지면 못깰 것 같아가지고 버프 깨지면 못깰 것 같아 버프프리저만 좀 사고 들어갈게요 그렇지 어..잠깐만요 아니 부스터 자동으로 해줘야되는거 아니? 내가 써야되나? 패드있잖아 뭐 넣어야되래? 시작? 오늘 왜 스킬 안나가냐? 어구 아니 이거 원래 비욘드가 안나가다 아 오르하이폰 쓰면 비욘드가 안나가다 보겠네 맞습니까? 어이구 나 앞으로 날라가면 뒤질까봐 쓰질.. 가질 못하겠네 아 쉽니까 비욘드 안날라가 안서진 어들? 어이구 오 마이갓 아니 비욘드 안날라가냐 아 안되던데요 빨리 이오이오요 아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죽을거같은데? 아 먼저 일단 탈퇴근 좀 하지 비욘드 어딨냐 아 그치 파이널 필요하지 그치 아 굿굿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뒤지겠는데 근데 아 살았구만 좋았습니다 여기다 어어 집중해 집중해 어어 아 아 이거 바닥이 어떻게 해야될거같은데 바닥이 어떻게 해야될거같은데 간거같은데 아 이거 어렵다 어떡하냐 핫핫 헉 못낄거같은데 또 죽었네 하살양대 하핰핳 그거 터졌나보다 어이 내 캐릭터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그리고 끄고 가자 임팩트 끄면 가능성 있어 아 일단 임팩트 좀 안 보여서 못 때리겠다 안 보여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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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R은 어렵다. 얘만 17성이네. 음... 음... 아, R은 어렵다. 아, R은 어렵다. 아, R은 어렵다. 아, R은 어렵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R은... 아, R은 어렵다.